미국 3대 도시인 시카고에서 커밍아웃한 최초의 흑인 여성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시카고 시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정치 신인인 라이트풋은 거물고 후보인 일리노이즈 쿠카운티 의장 토니 플래윙크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개표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 라이트풋의 득표율은 73.7%를 기록했으며 플래윙크는 26.3%에 그쳤습니다. 당선이 확정되자 라이트풋은 오늘 밤 어린 소녀들과 소년들이 조금은 달라진 무언가의 시작을 보고 있다며 그들은 한 도시가 새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벅찬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동성애자, 흑인,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모두 가지고 있는 라이트풋의 시장 당선은 부패에 있지 들고 변화를 거부하는 기존의 정치 문화를 개혁하라는 시민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시민들 불만이 폭발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경찰이 흑인 소년에게 16발의 총격을 가해 살해한 사건을 재수사하는 시카고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태스크포스를 이끌기도 한 라이트풋은 흑인에 대한 경찰의 차별적인 폭력과 체포 관행을 밝혀내고 경찰 개혁을 촉구해 인지도를 높인 바 있습니다. 앞서 시카고시는 1979년 첫 여성 시장 제인 번과 1983년 첫 흑인 시장 헤럴드 워싱턴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IMTV 뉴스 김일강입니다.